저게 뭐지? 목격자군 첫 번째 붕괴의 주범이 우리 앞에 있나? 그댄 목표가 목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? 그 두려움이 그대의 실패다 아만다! 선봉대에서 전한다 여행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라 이해하고 있다, 빛의 운반장 우린 목숨에 여유가 없거든 두려움은 고통제 우린 알고 있다 그 끝이 높겠다 더 서둘러야 한다, 수호자 실패해서는 안돼 그렇다 그래도 그 끝이 그 끝이 또 그 끝이 그 끝이 그 끝이 그 끝이